저의 개인적인 삶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저의 첫째 아이 천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천식으로 힘들 때는 숨을 모셔요 아들이었는데 약을 먹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 천식 갖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하고 저의 남편이 어렸을 때 둘 다 천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들이 아기였을 때 제가 그렇게 젊었을 때는 혈통과 법정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들이 만 3살쯤 됐을 때 제가 이제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됐는데 천식이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법정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혈통에 대해서도 좀 알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에 됐죠 이 아이들의 천식이 이게 뭔가 조상의 죄와 연결됐을까 왜냐하면 저와 제 남편도 어렸을 때 천식이 있었고 이제 우리 자녀들도 둘 다 천식이 있고 그때 기억하는 것은 저의 딸이 생후 한 달 됐을 때 이 천식으로 너무 고생했어요 이 딸아이를 데리고 의사에게 갔습니다 그 의사가 말하기를 평생 천식으로 고생할 거라 했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얘가 산소 마스크와 탱크를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여러 폐에 질환이 있을 거다 제가 이 의사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제 속에서 뭐가 느껴졌냐면 하나님의 의분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런 말은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나 이거 용납할 수 없어 이걸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을 했더니 의사가 이런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서 나와서 제가 남편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제가 이제 법정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데 우리가 법정에 가서 하나님께 구합시다 이 천식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한 건 영이 법정으로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악령이 프리메이선하고 연결된 악령이었습니다 프리메이선은 비밀 조직입니다 비밀 사회 조직인데 제가 아는 건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거듭나시기 전에는 프리메이선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할아버지가 또 거듭나셨을 때는 프리메이선과 연결된 거 모두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 쪽에는 어떤 병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 악령이 법정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의 족보에는 나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혈통 중에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프리메이선과 어떤 언약을 맺은 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프리메이선 조직에 참여하면 거기에 해야 할 행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제사 지내는 것이 프리메이선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 약속들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범한 것처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한 거 회개하고 언약 맺은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 이 조직에 신뢰던 거 회개하고 그리고 그 프리메이선 배경에 있는 악령에 대해서 또 다루고 그리고 그 언약에 맺었던 거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모든 언약과 증명서류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를 풀어주는 선언을 부탁했습니다 어떤 모든 다른 신들이 우리를 취한다는 그 모든 걸 취화시키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프리메이선과 연관된 모든 거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날부터 저의 아들이나 딸이나 둘 다 천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막내 아들은 태어나면서 천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할렐루야! 더 이상 없습니다 아멘